오늘은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보여드릴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 많이 힘드시죠? 어렸을 때부터 돈 한 푼 안 내고 인생 개꿀 빨던 82년생 김치형 세대 보면서 자랐어서 본인들도 남자들에게 돈 한 푼 내지 않고 인생 설거지 당하려 했는데 요즘은 안 먹혀서 많이 힘드시죠? 요즘 냄저들 진짜 야갓다 돈 안 쓰면 좋아하는 여자도 거르네. 냄저가 나 좋다고 하고 사귀기 직전까지 갔는데 낚아더니 돈 안 낸다고 뒷담 까더라 그것도 두 명이나 썸 단계에서 10대빵 안 하면 걸러야 하는 게 진리 아니었나 넘 충격이라 대가리식에 맞은 기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요즘 개호구 퐁퐁남을 해주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나셨죠? 인생 지읏같이 막 살았어도 결혼 잘만 하던 82년생 김치형 세대가 마통론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서 힘드시죠? 그런 여성들을 위해 저는 오늘 구원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남성들이 한여혼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는 것처럼 중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지금 중국 남성들은 결혼대란이 일어나서 우수한 한여들을 수입하자고 난리가 났답니다. 중국 남성에 비해 중국 여자는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실제 핑핑이는 중국 남자들에게 한국 일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말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미 우리 F에 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 남성들의 달콤함에 빠져서 스윗중남 열풍이 불고 있고 문 열어주고 잡아주는 것에 반했다 스윗중남 너무 좋다. 중국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낫다. 전세계 최악의 한국 남자보다 중남이 좋아. 나도 공감해 중남이 훨씬 나아. 노동자들의 라건 중국 여행 가기 정말 좋소. 소국의 문화가 유행하여 다들 한국 여자를 좋아하고 대국의 대협들이라 그런지 소국의 한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줘서 기생충 박희념 마냥 뜯어먹을 수 있소.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멋진 중남 찬양이 보이시죠? 그 누구보다 중국몽을 사랑하고 꿈꾸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조합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남 중남 일남 양남 태국 남자까지 전세계 수많은 남성들과 교접으로 한녀의 아랫돌이 맛을 널리 알리고 계신 여성 인권운동가의 조언도 봐보죠. 한남 중남 일남 양남 태국 남자 중 가장 좋은 건 중국 남자이고 그 이후로 돈 많이 쓰고 말 잘 들어줘서 개처럼 부리기 좋았다고 말합니다. 여성 인권운동가는 중국 남성을 두 명 만났는데 두 명 다 응추가 컸다며 중국을 찬양하죠. 전세계 남자들에게 돌려가지며 대준 우리 여성의 맛평가는 중국 남자가 최고라는 평가였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한국 여성들? 이렇게나 멋진 노동자와 린미네 라건 중국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중국 남성들은 혼잡한 전철과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영상을 찍으며 그런 영상을 후원하고 즐기는 건 멋쟁이 중국 남성이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녀들 허리허식 가득한 한국 여성들은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우리 멋쟁이 중국 남성들이 여러분의 껌딱지 가슴을 지니 만져주신답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주물주물 쇼를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한녀들 태어나서 돈 한번 벌어본 적 없이 아빠 용돈으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멋쟁이 중국 남성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만지고 팁을 꽂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여성들의 유일한 구원책이 바로 중국 남성과 결혼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길 바라죠. 여러분의 망해버린 인생을 설거지해줄 퐁퐁남은 이제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한국 남성과의 만남은 포기하시고 중국으로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한시라도 빨리 중국에 이민 가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중남 자존심에 흠집 내지 말아라 중남은 빌려서라도 데이트 비용 100% 지간에 괜히 한남이 한남이야. 라고 말하는데 지가 처먹은 거 지가 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녀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아멘